안녕하세요 대림지게차입니다. 벌써 5월도 중순이 다 지났죠? 이제 또 열흘만 있으면 5월달도 다 지나고 드디어 6월달이 시작됩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6월달이 되면 1년의 반이 지나는거죠. 벌써 또 본격적으로 더워졌죠. 오늘은 그 능공역 앞에서 케이블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케이블 두 드럼만 하차하면 되는데 상당히 부피가 크죠. 케이블을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아스팔트 잖아요. 지게차 혼자 뒤집었다가는 잘못하면 저기에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레인과 협업작업을 하는거죠. 크레인이 뒤집어주면 지게차로 따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죠. 보시다시피 이곳은 도로라서 차량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죠. 상당히 무거운 케이블이죠. 저 케이블을 그 비포장 흙이 있는 그 마당에서 뒤집어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변형이 일어나더라구요. 무게가 워낙 있다 보니까 저것을 좀 안전하게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케이블 다 쓰고 난 저 케이블 다이 같은거는 야외 테이블 쓰면 딱 안성맞춤이죠. 가운데 팔아서 꽂을 수 있고. 보통 이 케이블 같은 경우 하차할 경우는 상꼬 같은 데서 하차할 때는 이 상태대로 떠서 지게차로 떠서 내려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뒤집어야되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무게가 많이 나아가게 생겼죠. 일단 그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하차에서 뒤집어 놓는 것까지는 크레인이 작업하고 운반하는거는 지게차가 작업하고 이렇게 분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오른쪽 화면은 뭔가요? 바로 지게차 내부에서 찍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싱크로는 안맞죠? 뭘 갖다가 이제 뒤집고 있죠? 이제 거기 뒤집었습니다. 지게차로 떠서 저 전방쪽에 그 다이 위에 던져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살짝 틀어줘서 슬링마를 빼야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틀어주면은 되죠. 틀어서 저 가운데 구멍을 아까 그 앞쪽에 파이프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얹어주면 되요. 정확하게 자 이제 이대로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게차로 뒤집어도 되긴 되요. 뭐 크레인이나 지게차나 똑같은 방법으로 뒤집으면 되는데 크레인이 있으니까 이제 크레인을 활용하는게 좋겠죠? 저 앞에 보면 이제 요걸 얹어놓을 수 있게 다이가 하나 있을 거에요. 정확하게 구멍을 맞춰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서 센터를 맞춰 들어가는거죠? 대충 어느정도 센터를 맞춰줘야지만 가서 조금만 이런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분이 올라가서 구멍을 보면서 신호를 해주죠? 요거 미세한 작업이에요. 좀 더 자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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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어요. 됐죠? 잘 들어가죠? 요렇게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거에요. 요런식으로 지금 사람의 거의 가슴 정도 되는 높이니까 꽤 큰 케이블 드럼이죠? 이렇게 도로에서 작업할때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이곳을 완전히 통제하고 걸어다니는 사람 행위까지 다 막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잖아요. 여기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봐가면서 또 통제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아찮은 순간에 나는거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되죠? 자 이제 하나 뒤집어 놓으면은 제가 또 뜯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케이블이죠? 자 이대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죠? 이것도 보면은 운반할 때 대부분 세워서 운반하거든요? 근데 세워왔을때는 이게 굴러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코일이 굴러가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코일같은 경우는 전용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블같은 경우도 구를 수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이동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차할때는 물론 지게차로 하차해야 되겠죠? 두번째는 간단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한 케이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로에 의해서 작업할때는 언제나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별것도 아닌 작업이였는데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 있죠?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